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퓨전360으로 모델링하는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실기 문제풀이입니다. 실기시험에 대한 안내와 공개 도면은 QNET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데요. QNET 접속, 자료실, 공개문제, 검색에서 3D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대문자로 넣어주셔야 하고요. 여기서 3D 프린터 운용기능사로 들어가시면 두개의 PDF 전부 파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퓨전360의 기본적인 내용, 특히 스케치 작성과 수정, 스케치 구석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신다고 보고 진행하기 때문에 기초 설명은 따로 없습니다. 기초가 필요하신 분은 제 유튜브 채널의 퓨전360 강좌에서 스케치 부분만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설정은 Preference, General에서 Default Modeling Orientation을 Z-Up으로 두고요. 디자인에서는 두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켜줍니다. Default Units은 mm입니다. 일반적인 어셈블 디자인이라면 필요한 컴포넌트를 미리 만들어두고 각 파츠에서 작업하는게 정석입니다만, 컴포넌트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바디레벨에서 모델링과 어셈블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컴포넌트로 전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인트 설정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문제풀이에서 조립공차는 스케치가 아닌 바디레벨에서 작업하고요. 크기는 한쪽에서 0.5mm, 양쪽에서 1mm로 줘서 시험에서 요구하는 최대치를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영상에서 설명한 모델링은 제가 풀어본 방법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모델링이 정답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대로 따라하기로 끝내지 마시고,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몰랐던 부분, 쓸만한 부분을 습득하신 후에 자기만의 더 좋은 방법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도면 14번입니다. 1번 부품과 2번 부품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이건 조립된 모양입니다. 모델링 할 때의 방향은 탑, 프론트, 라이트 이렇게 둬서 이 도면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계획을 잡도록 하시고요. 맨 아래에 있는 주서도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모델입니다. 두 개의 도면이 있는데요. 위쪽의 정면대로 스케치하고요. 익스트루드에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챔퍼가 두 개가 있고요. 왼쪽에 라운드가 있는데요. 모두 바디에서 만들어줍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요. X, Z, 대평면 선택합니다. 프론트가 앞으로 보이면 되고요. 단축키 R 눌러서 렉탱글입니다. 원점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로가 길게 그려주고요.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입니다. 수직 라인을 먼저 그려주고요. 다음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단축키 C 눌러서 서클입니다. 이쪽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그려주고요. 다음 단축키 T 눌러서 트림입니다. 여기 필요 없는 라인은 이렇게 지워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라인 작성은 다 됐고요. 다음 단축키 D 눌러서 디멘션 넣어줍니다. 자, 가로는 39, 세로는 18이고요. 이게 39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18이고요. 자, 서클의 직경은 A인데요. 자, 여기 도면 2에서요. 슬롯스의 반갱이 3입니다. 그래서 서클의 직경은 6이 되고요. 서클의 위치는 7, 13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7이고요. 자, 여기서 위에까지. 네, 이거는 13이고요. 다음에, 자, 이 길이가 12, 6이고요. 자, 얘가 12. 그 다음에, 네, 바닥에서 여기 높이까지 6이고요. 그 다음, 자, 여기는 8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 끝에서 여기까지 23. 자, 여기서 오른쪽 끝까지 23이고요. 네, 빠진 게 이 라인이 빠졌네요. 자, 이 라인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16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이고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다 됐죠? 네, 이렇게 조금 보기 좋게 정리를 좀 하고요. 네, 네, 브라우저 펼쳐서 완전 우속 확인하고요. 자, 문제가 없으면 스케치를 마칩니다. 네, 다음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입니다. 자, 모델을 보면 앞뒤가 대칭의 모양이죠. 그래서 익스트루드도 대칭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자, 먼저 이쪽 프로파일, 렉탱글만 선택하고요. 서클은 아닙니다. 자, 시메트릭에서 전체의 길이는 이 부분. 자, B인데요. 자, B는 도면 2에서 여기 안쪽에 깎인 부분이죠. 8입니다. 그래서 8 넣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스케치 눈 다시 켜고요. 네, 다음 단축키 E 다시 누르고요. 자, 뒤쪽 부분과 서클 이렇게 두 개 선택하고요. 시메트릭 전체의 길이는, 자, 이번에는 15고요. 15 넣고, 자, 조인으로 OK 눌러줍니다. 자, 스케치 눈 감고 모양 보시고요. 네, 다음 여기 라운드랑 챔퍼 넣어야 되죠. R값은 3이고요. 자, 지시 없는 챔퍼도 3입니다. 둘 더 3이고요. 자, 단축키 F 눌러서 Finish이고요. 자, 여기 이쪽에 엣지 찍고 3 넣어주고요. 네, 다음 Modify 챔퍼에서요. 자, 엣지 하나, 둘 찍고 역시 3 넣어줍니다. OK 눌러주고요. 자, 모양 다시 한 번 더 보고요. 네, 다음 여기 번호를 넣어줍니다.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바디 윗면을 찍고 스케치를 들어가서요. 자, 크리에이트 텍스트 선택하고요. 자, 중앙점에 이렇게 프레임을 작성을 하고요. 자, 텍스트는 수혼번호입니다. 자, 여기서는 도면번호인 14 넣어주고요. 아래알 그대로 두고, 볼드 처리하고요. 좌우 정렬, 상하 정렬 맞추고요. 크기는 이 정도가 적당하니까 10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OK 누르고, 스케치를 마치고요.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입니다. 자, 텍스트만 선택하고, 마이너스 1 넣어서 컷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모양 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부품 1번 모델링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2번 모델링이고요. 역시 아래에 있는 정면들을 스케치하고 익스트루드 하면 되겠고요. 이 챔퍼는 바디에서 만들어줍니다. 조립된 모양을 보면, 1번의 부품과 면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자, 윗면부터 해서, 오른쪽 면, 그리고 위아래의 챔퍼, 바닥면까지 면이 일치를 하고요. 또 안쪽에 이렇게 이제 슬롯이 있는데, 슬롯의 아래쪽에 1번 부품의 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을 확인을 하고요.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평면은 역시 X, Z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다음 단축키 P 눌러서, 프로젝트고요. 자, 이 면을 찍어서 면의 엣지를 다 따줍니다. 네, 바디는 잠깐 숨기고요. 자, 이렇게 엣지를 따냈는데요. 여기서, 자, 이렇게 서클부터 해서, 여기 수직라인까지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X 눌러서, 자, 이 부분은 참조선으로 바꿔주고요. 이제 여기 라인 만들어주면 됩니다.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이고요. 자, 여기 스냅 한 다음에, 수평선, 수직선,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네, 중간에 이렇게 수직 라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거기까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슬롯 만들어야 되죠. 자, 크리에이트해서 슬롯이고요. 자, 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거 선택을 하고요. 어, 서클의 센터에 스냅한 다음에, 위로 올리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자, 라인 작성은 끝났고요. 다음에 구속으로, 음, 이퀄 구속으로요. 자, 서클과 슬롯 아크를, 네, 같은 크기로 이렇게 묶어주고요. 네, 요것만 하면 구속은 끝났고요. 다음에 단축키 D 눌러서, 디메니셜입니다. 자, 서클 아크의 거리가, 센터의 거리가 8이고요. 자, 여기 8이고요. 네, 그 다음, 자, 요게 14, 10이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 그 다음에 이 거리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12, 6이고요. 자, 요게 12, 자, 여기서 바닥까지는 6이고요. 아까 도면 1분하고 같네요. 그리고 이 라인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위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 17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이고요. 네, 전체 길이가 빠졌네요. 30.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30이고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 구속됐고요. 바디 1분 눈떠보면, 자, 요런 형태고요. 네, 문제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스케치를 마칩니다. 네, 다음 단축키 E 누르고, 익스트루드입니다. 자, 슬롯을 제외하고요. 프로파일 하나, 둘 선택하고요. 시메트릭, 전체의 길이는, 자, 여기 15입니다. 15 넣어주고, 자, 컷이 아니고, 뉴바디고요. 오케이 눌러주고요. 자, 바디를 숨기고, 스케치는 다시 눈을 떠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을 깎아내야 되죠. 8이고요. 단축키 E 다시 누르고요. 자, 여기 이 부분만 프로파일 선택하고, 시메트릭, 전체의 길이는 8이고요. 자, 컷입니다. 미리 보기 보시고요. 오케이 눌러줍니다. 자, 스케치는 눈 감고, 모양 한 번 더 확인하고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챔퍼 넣어야 되죠. 앞에 두 개는 이미 들어갔으니까요. 여기 뒷부분에 한 군데만 넣어주면 됩니다. 모디파이 챔퍼고요. 자, 엣지를 하나, 둘, 자, 요거를 좀 빼고요. 둘 선택하고요. 크기는 3 넣어주고요. 오케이 눌러줍니다. 네, 최종 확인하고요. 네, 요렇게 해서 이제 부품 2도 끝났고요. 네, 바디 1 다시 눈 뜨고요. 중첩된 부분은 없는지 검사를 하겠습니다. 인스펙트 해서 인터피어런스 선택하고요. 자, 바디 둘 다 선택하고 컴퓨트 눌러서 노 인터피어런스죠. 네, 제대로 됐습니다. 네, 부품 1, 2번 모두 처음부터 조립된 상태로 모델링을 했으니까요. 어셈블리까지 끝났고요. 이제 적절한 조립공차를 주면 됩니다. 자, 도면 1에 A, B가 다 있는데요. 자, 여기 A는 축의 직경이고요. 자, B는 축이 양쪽으로 시작하는 그 면의 간격입니다. 자, 그래서 자, Modify, Offset Face 선택하고요. 자, 바디 2는 잠깐 숨기고요. 축, 축 페이스를 하나, 둘 찍고요. 다음에 축이 붙어있는 면 하나, 둘, 요렇게 찍고요. 자, 수치는 마이너스 0.5 넣어줍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시험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넣어준 겁니다. 자, OK 눌러주고요. 네, 바디 2 다시 눈뜨보면 자, 요런 형태인데요. 네, 공차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검사를 하겠습니다. 인스펙트에서 섹션 어넬리시스고요. 자, 탑을 찍고 쭉 내려서 네, 괜찮죠? 네, 그리고 프론트에서도 검사를 하고요. 자, 지금 여기는 다 붙어있는데요. 얘들은 이따가 STL 파일 만들기 전에 여기를 이동, 위치를 이동해서 네, 떼줄 겁니다. 자, 요렇게 확인하고요. 다음 라이트에서도 검사를 해줍니다. 네. 네, 다 괜찮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각각의 바디를 부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바디 1, 2 선택하고요. 우클릭 Create Components from Bodies 눌러서 네, 부품으로 바꿔주고요. 자, 컴포넌트 1이 1번, 컴포넌트 2가 2번이 맞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F3D 파일 3개, 스텝 파일 3개 모두 6개를 엑스포트하는 방법은 도면 1번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여기서는 7번째 STL 파일 만드는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면 1번 영상 뒷부분에 나오는 파일 엑스포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력을 위한 위치를 잡아주는데요. 단축키 M 눌러서 Move고요. 바디 1만 선택을 하고요. 자, Rotate 해서 축은 이 축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180도를 돌려줍니다. 네, 그리고 얘가 이제 위로 좀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 슬롯 길이만큼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Translate로 바꾸고요. 슬롯의 길이는 8이거든요. 자, 화살표 선택하고 8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바닥에 일치를 하죠. 네, 됐고요. 자, 이 상태가 되면 네, 뭐 다른 부분은 다 깔끔한데요. 자, 여기 이 축 부분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스포트를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요. 음, 스포트 양도 적고요. 다음에 이 슬롯의 공간이 충분히 넓기 때문에 스포트를 떼어내는 데는 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네, 위치가 최종 결정이 됐으면요. 자, 브라우저에서 탑 노드 우클릭 save as stl 누르고요. 자, binary, one file, medium으로 하고 OK 눌러서 stl 파일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퓨전 360에서의 작업은 모두 끝이 났고요. 남은 과정은 슬라이싱과 출력, 그리고 후 가공입니다. 네, 이건 아까 위치대로 슬라이싱 해서 제가 직접 출력하고 후 가공까지 한 건데요. 스포트도 잘 떨어졌고요. 움직임도 아주 좋습니다. 네, 도면 14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지막 도면 15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